북한의 폭역 사태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예정된 해외 일정을 포기하는 등 지역 공무원들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끝난 을지연습이 실전 형태로 바뀐 양상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2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를 둘러보는 사과산업 해외연수를 계획했지만 시장군수들은 포기했습니다. 15개 지자체 가운데 상주, 의성, 정송 등 7개 시장군수가 가기로 했는데 북포격으로 인한 상황이 급박해지자 당일 오전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대신 실무공무원 29명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합니다. 경북 북부권 의장협의회는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행 국외연수를 떠나려 했지만 오늘 아침 무기연기했습니다. 북포격 관련 정세가 유동적이라 결정 못한 국외 일정도 있습니다. 안동시 공무원 30명은 모레와 다음 달 1일 각각 7박 9일 일정에 유럽과 북미행 해외체험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로 연기돼 잡은 일정인데 이번엔 북포격이 터져 또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안동시장은 다음 달 1일 자매도시인 중국 제남시를 방문 예정이지만 이 역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또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주제해 나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포격 사태로 인해 공무원들은 휴가를 연기했으며 실과 단위로 1명씩 반 11시까지 근무하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